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1일 이태원 헬로윈 참사로 절망에 빠진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금 10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교회는 성경의 말씀처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자 우리의 할 바를 다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이 일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목사는 전날 발표한 메시지에서 우리 사회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의 희생을 헛되이하지 않고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는 데 전력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